우리 하느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원의 제자들과 바리세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원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낮은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무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했죠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였습니다 하필 바리새인들이 이때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18절이죠 요원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원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짜에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면 금식을 막연하게 굶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뭐하죠 굶고 기도한다 그래서 금식 끝나면 뭐합니까 폭식을 하죠 폭식을 그래서 이 무슬람들 라마단 끝나면 어떻게 하죠 아침 하루 종일 굶다가 해넘어가면 미친 듯이 먹습니다 장난 아니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나쁠 거 없죠 금식 끝났으니까 먹으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이제 단순히 식사를 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금식 끝나면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사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금식을 언제 하냐 참여할 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을 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제일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반드시 이날에는 다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됐냐면 금식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많이 놓치고 종교적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2사의 58장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들이 정확히 나옵니다 2사의 58장 보면 얘기하죠 이제 주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 금식을 안 받아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 금식하는 거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지? 이렇게 58장 3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 중심이죠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58장 3절 그 뒷절입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금식하면서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오락을 한다고요 그렇죠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주의라고 오락한다고 게임한다고 또 뭐라고 이랬는데 그런 건 아니죠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종들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이하에 보니까 또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너다 금식하는데 싸워요 다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뜻을 쳐다봐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싸우고 다투고 주먹질까지 한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 금식은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세요 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해요 하나님 내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너희 그거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린 거꾸로 하죠 우리 억울함과 원통함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막 얘기하면서요 응답해달라고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해도 안 해도 다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면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신지는 사실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납니다 나 안 해 왜?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안 하지 내가 다 안 해야 되는 걸 합니다 그런 소리입니까? 이래서 내가 하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다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들 봐라 니들 마음대로 금식하냐지 내가 니들 목소리를 들으라고 진정한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율법이고 어느 정도 종교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소리를 듣지 않냐는 거예요 괴로워한다고 그랬지 왜냐하면 스스로 괴로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는데 왜 하나님 날 쳐다보지도 않냐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 기가 막힐 일이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평생을 이루고 산 겁니다 평생을 완전히 금식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하에 쭉 보면 5절 말씀 보니까 얘기하시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금식하면서 주먹질하고 싸우고 너희들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냐 여러분 금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신앙생활을 비춰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고 다들 자기 얘기만 한다고 말해요 나 안 해 왜냐하면 나 이거 할 거야 왜냐하면 전부 자기 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한 50여 년 살면서 느낀 거지만 참 많은 믿는 자들이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하기 싫으면 관둡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확한 원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하고 안 하고가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다 이게 맞다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맞은 바 직분에 직분에 합당한 그 행위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해야 될 이유는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다고 사람들이 다들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 꼭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와서 하나님 계획 찾고 주의 뜻대로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다 내 뜻대로 사람들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 금식하는 참된 의미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밥을 안 먹는 참된 이유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행위만 새껏 해놓고 너 그게 하나님께 연락될 거라고 생각했냐 그 말이에요 종교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마땅히 해야 될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지들 할 것 다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목사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여러분은 어떤지 안 말인 거죠 금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 금식했다는 것은 결단을 한 거죠 그래 금식 이 결단도 뭐냐 종교적으로 배운 거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걸 내가 감당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 금식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놓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윳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는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미를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제가 그럽니다 이 금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걸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을 듣는데 정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걱정되는 거 있죠 정말 악착같이 안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엉뚱한 육신적인 이걸 가지고 와서 실컷 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뭡니까 쫄딱 망하면 내가 열심히 평생 헌신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기독교에는 현실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다 놓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대로 성질대로 예수 믿어놓고 그렇죠 그 나중에는 교회가 어떠냐는 나중에는 누가 어떠냐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거먹고 냅니다 용감해요 진짜 하나님이 어쩌고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 금식에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면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그렇죠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니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니 치료가 급석할 것이며 니 의가 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니 뒤에 호의하리니 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니가 부르지질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쭉 그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기도한다면 뜻을 찾기 위해서 금식한다면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자 너무 오래 이걸 다루지 않으려고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면요 요원의 제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원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의 배경이 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라 해서 행하고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해야 되죠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린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무제하니까 틀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다 말하자면 안식이를 지키라 했더니 뭡니까 안식이를 지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참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시대가 있거든요 이걸 영어로 Intertestamental Theory라고 하는데 거기에 맥가비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성에 난공불락의 그 성에 있는데 점령을 당해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안식이라고 전쟁을 안 해 저기 쳐들어와서 죽인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안식이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금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영적인 무죁니다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린다 영적으로 무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이 안 들린다 말씀이 이해 못합니다 정시도 안 한다 영적으로 무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제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틀린 질문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데 왜 니들은 안 하냐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질문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미안해 나도 하려고 했는데 할 거야 나 이제 자꾸 그러지 마 알았어 정확한 답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러니 여화 증인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장로교 문평안 보고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좀 말씀 좀 나눠볼까 가장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장로계에서 가장 말씀을 몰라 왜냐 안 들리니까 말씀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알고 종교적으로 알고 있으니 못 이깁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제하면 늘 틀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 보면서야 늘 틀린 질문을 합니다 이거 왜 이러지 야 너는 왜 그러는데 야 틀린 질문 못 벗어난다니까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서 말씀 딱 붙잡고요 바른 질문을 하면서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 일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깨닫고 올바른 질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 무제는 진짜 무섭습니다 세상 거 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상 거 알려고 다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모든 시간을 세상 것에 다 투자합니다 하나님 거요 주일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 한두 시간 충분하다고 사람들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무제하다니까요 그러니 평생 하는 질문은 틀린 질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래지 이거 왜 저러지 너는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목사야 왜 그래 장로 아니 쟤는 왜 저래 애는 왜 저렇게 키웠어 못 벗어납니다 이 질문들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이거구나 정확히 답을 낼 수 있는데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리십니까? 혹시 지금 메시지 듣는데도 말씀 안 들리십니까? 큰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글 들리는 말씀이라도 찾아 들어라 그 말입니다 왜냐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을 깊게 듣고 바로 듣는다면 다 살아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렇죠? 같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무제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영적으로 무제한 금식이죠 왜 금식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금식 모르는 겁니다 또 율법적인 금식이 왜냐 나는 하는데 왜 넌 안 해? 이걸 못 벗어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아마 말씀 들리신 분들은 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사람들의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뿔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간단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데 저 사람 교회 뿔이 못 내린다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듣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교회와는 상관없이 하는 겁니다 그걸 착각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는 이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겁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 교회 어떤 거 늘 관심이 되고 거 보고 싶고 어떤 이유든 간에 관심이 없다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다 뺏긴 거죠 그게 내 삶이 올바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금식 종교적 율법적인 금식을 이들은 하고 있었다 그러니 행위에 바탕을 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했니 안 했니? 난 하는데? 왜 넌 못해? 그래서 늘 이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세인의 질문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세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수제자인데 예수님 수제자가 금식을 이뤄요 오빠 이거 봐 요한도 당신은 안 하는데 당신 제자들은 왜 안 하는데 지금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질문이요? 무섭습니다 이 말씀에 답이 없다? 이런 질문에 해 줄 말을 찾지 못해요 사람들이 그럼 뭡니까? 우리도 할 거야 그러면서 야 우리도 오늘부터 금식하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그 질문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답을 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무지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바리새인이래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듣고 뭐라 했냐? 왜 갑자기 신혼집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신랑 얘기하고 뭔 소리인데 도대체? 뭐야? 왜 금식 안 하냐니까 뭐지 저거? 좀 빠져나가는 거 봐라 이 정도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렇죠 못 알아들어도 기분은 나쁜 거예요 뭔가 자기들한테 얘기하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혹시 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얘기하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을 하시죠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야 금식하니? 여러분 결혼식 가가지고 밥 안 먹고 옵니까? 야 오늘 너무 기쁜데 오늘 금식 그런 사람 없을 거죠 굶었다가 가잖아요 이렇게 아침부터 굶었다가 가가지고 잔뜩 먹고 오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합니다 너 미쳤니? 야 결혼식장 가가지고 너 밥 안 먹어? 당연히 먹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느냐 신랑 같이 있는데 신랑이 와서 야 같이 보니까 포도주도 쨍하고 하더라고요 쫙 할 때 미안해 나 금식 중이야 그럼 신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나 이게 빨리 쳐 마셔 마시고 먹고 즐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바리샌들 하는 짓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이야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흑암의 권세를 다 깨트리실 그 그리스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원자가 오셨는데 니들 왜 금식한다고 난리치고 있냐 이게 좀 말을 좀 심하게 하면 예수님 이 또라이들 아니야 너희들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오히려 또 비는 하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대담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제한 사람들 보면 대담해집니다 영적으로 무제한 사람은 말씀 없이 자기 주장들을 아주 확실히 얘기합니다 맞는 것처럼 이게 맞지 않냐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특히 랩런트는 이거 빨리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제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한다니까요 왜냐 나이 든 어른들이 랩런트들한테 영적인 무제를 가지고 자꾸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면요 속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딱 그 기준으로 서야 돼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한들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 바리새인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또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왜죠 신랑을 뺏기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게 또 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니까 여자들이 와서 막 징징 짜댑니다 막 우니까 예수님이 야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 거야 왜 슬퍼해 내가 죽지 않냐면 구원을 못 봤는데 그런데 니들 자녀들은 봐라 흑암 건설가 역사할 때 다 뺏길 수 있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대라 제가 볼 땐 이걸 사도바울이 가장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는 원하나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세상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게 다 압니다 완전 복음인 겁니다 그 바울이 난 이거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이거 외에는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오만대만 다 말하는데 이것만 말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말 자기 주장을 다 펼치는데 복음만 못 전하는 거죠 말씀 포롬만 못하는 겁니다 언양만 없어요 성질 내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 증거만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딱 그것만 못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를 잘 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딱 말씀 붙잡고 내가 딱 이상한 거 하지 말아야 될까 막 하려고 하는 그때 말씀 붙잡고 딱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무죄가 되면요 영적으로 무죄하면 뭘 해야 될지 뭘 안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뭡니까 말 그대로 지가 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과 사다락 메삭 아벤누과 같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딱 선택할 때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선택권이 있을 때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앤런트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무죄하면 모른다니까요 왜냐 당장 살아야 되니까 당장 입에 풀채를 해야 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위험하니까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제는 그래 용감한데 하나님의 일은 참 사람들이 용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말씀이 체험이 없어서요 기도해야 되는 체험이 없는데 그래 하나님은 하시지 않냐 그래 이게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이게 체험이 없으니까 결단이 안 되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영적 무죄를 다 내어버리고 뭡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상 무엇을 하고 계시냐 영적 무죄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겁니다 야 내가 신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죠 성경은 그렇게 비유합니다 야 신랑이 왔는데 니들 신부가 보니까 예 꿈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식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있어 이렇게 왜냐 기분 나쁘다 너는 왜 금식 안 하니 자꾸 이러는 거예요 신랑 보고 예수님이 내가 신랑인데 니들 신부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찌 금식을 하니 여러분 결혼식 난 신부가 금식하는 거 봤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계속 얘기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것이 낡은 것을 담게 헤어짐이 더하는지나 또 포도주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담을 수가 없어 왜냐 구원 못 받았거든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 크리스도 우리 저번 주에 얘기 안 했습니까 문둥병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수많은 질병을 치유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문둥병자는 뭡니까 예수가 크리스도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 와서 얘기합니다 가로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와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막 그런 겁니다 또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이 귀신들린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와서 치유해달라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와서 할 수 있으면 그거랑 지금 이 문둥병자가 하는 걸 이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있어? 그럼 한번 해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문둥병자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뭐죠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이건 신앙고백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얘기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도 않고 얘기해요 왜 안 믿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요 그저 자기 아들 치유하기 위해서 끌고 온 거예요 이 문둥병자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알고 온 것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냐 아니하냐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다 한 겁니다 이 영적인 부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집에서 혹시 예배드리실 때 편하게 확 이렇게 혹시라도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밤콕쯤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올바른 자세를 딱 하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이 조금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만 인터넷으로 다랍방을 하고 있었는데 소파에도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는 뭐 걔네들 들어라고 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서 서로 이제 다랍방 딱 하는데 벌써 다들 책상 앞에 딱 와서 다 앉아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목회할 맛이 난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하면 딱 알아두고 싹 할 수 있는 여러분 참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하지 그렇죠 그래 맞다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하지 하나님의 감동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감동이 안 온다 성경이 역사 안 하는 겁니다 두 말 하면 잔순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 안 하신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목회자를 섬기고 랩런트를 살리고 어떻게 중직자들을 섬기고 어떻게 중직자들이 성도를 섬기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무지는요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정확한 언약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네가 크리스도 말씀하시는 네가 여호하십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무지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못 알아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죠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영어 예배 때는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꼭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 나빠가지고요 나가면서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이러고 나간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뭡니까 예수 예수 믿자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도 사실상 뭡니까 예수 죽이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 무지를 버려버려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다 합니다 언약이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종교 율법 그렇죠 마귀 심부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심부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뭐해야 됩니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시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케 하여 주 없어서 이미여 각인 뿌리 체질 딱 대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진짜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금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찌하리까 금식하면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괴로움 속에 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열받아도 밥 안 먹는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안 먹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평생을 세상을 위해서 세상 종로를 탐며 끌려다녔는데 이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 살아야겠구나 이 결단하고 금식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안 하시겠냐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들 어떻게 됩니까 뒤바꿔야 된다 바꾸는 길은 정확한 언약밖에 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혹시 영적으로 무지한 부분이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맨날 보면 틀린 질문을 하고 있지 않냐 내가 맨날 보면 감정이 치우쳐서 행하고 있지는 않냐 혹시 내가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건 없나 혹시 내가 안 해야 되는데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걸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깨달아진다 깨달아져도 못 바꾸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냐 그럼 이번 주간 하나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붙잡고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인생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종교적 율법적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모든 부분들이 정확한 언약 앞에서 다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사실 그거 깨달으면 다인데 어떤 사람들은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하나님께서 1년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그거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서리집사로서 청년들로서 랩런트로서 각 기관과 구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 위치에서 그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다 계속 이거 뇌깔이셔야 됩니다 되새기시면서 계속 계속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를 위해서 중식자들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들 위해서 랩런트를 위해서 계속 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나오는 강단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언약 속에 승리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못 깨닫다 그건 교회 중심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 못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뻗탱겨도요 여러분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번째 오늘 말씀 붙잡고 뭡니까 우리의 영적무지를 내어버리자 그렇죠 하나님 이걸 내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무지에서 빠져나오는 최고의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언약 예수만이 그리스도의 심이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신 그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되새기며 서로 포럼하고 나누고 성도 간에 서로의 기도자목 속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이 시기 속에 오늘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을 빼앗아가는 예배를 빼앗아가는 모든 허감 저주 세력들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언약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언약 속에 굳건히 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